목포 MBC와 여수 MBC 창사 특집 공동토론회가 오늘 밤 10시 20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과 2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로 나누어 진행되며 1, 2부 각각 김용록 전남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등을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갑니다.